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 강좌 소개부터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면 말을 잘하게 되는 강좌 스피치 0.034 토킹의 김소희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피치 0.034 토킹은 말과 논리를 통으로 한꺼번에 채득하는 스피치와 대화법 전문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떤 소통 능력이 점점 더 태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컨텐츠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희 스피치 0.034 토킹은요 아마 숫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스피치 토킹 가운데 0.034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0.1초도 안되는 아주 찰나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말 사이에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간 사이에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을 해서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좀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 말에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상황을 가지고 제가 함께 체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논리도 여러분이 같이 접하실 수 있도록 꾸며진 저희 대화법 전문 컨텐츠입니다 저희 강좌는 크게 27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피치 수업이나 대화법 수업을 받으셨던 분 아니면은 또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 27강좌의 구성에는 세 가지의 섹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의 기본 약 4강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와 내 자신과의 대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에서 사실은 나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셀프 토크라든가 또 혼잣말 이런 것들을 기성으로 구성으로 말의 기본 강좌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의 스킬 부분입니다 이것은 총 12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화술 대화법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의 능력에서는 앞에 기본이 되었던 말의 기본과 스킬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뭔가 관계가 확장되고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강좌로 총 11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 스피치 0.034 토킹은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는 정말 말을 잘하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에 관계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선생님, 강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코칭을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영업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스피치 수업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스피치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인데요 사실 어려운 논리는 시중에 여러 가지 책도 나와 있고 또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논리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, 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말을 할 때는요 어떤 내용을 말을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잘한다라는 말을 아 정말 잘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약간 눈빛을 째려보듯이 하면서 정말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잘한다의 내용이지만 사실 전달 받는 입장에서 후다 쪽이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기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태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말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심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는요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나의 태도, 나의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이 강좌를 통해서 습득을 하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의 달인, 대화의 고수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말을 배우는 그런 스피치 0.034 토킹으로 함께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